자 오늘의 용의자 한 3명이 넣어서 각자 이르면 귤수업 맡은 역할을 말해볼까?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투 올 퀄트쇼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네 저는 탄에서 1등을 맡고 있는 리더 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탄의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맡고 있는 성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의 날개 잃은 천사 세준입니다 안타깝구나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네 저희 탄이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홍보 겸 저희 3명을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나머지 멤버 말고 3명만 홍보하나? 맞습니다 신곡 제목이 뭐야? 저희 신곡 제목은 두두두입니다 두두두? 꼭 컨셉이 뭐지? 도시 남자들의 절제된 섹시함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탄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야생돌로 결정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야생인 장소인 무인도에서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각자 하나씩 얘기해 봐 저는 어떻게든 컬투쇼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찾아 헤맬 것 같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팬 팬명인 소다드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황혁은? 저는 현실적으로 물을 먼저 찾을 것 같습니다 오 창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탄에 대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아까 인사를 먼저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인사를 정식으로 해주세요 우리 쇼다라는 분들이 원래 이 시간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아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두올 컬투쇼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재준이 트레이 활동 때 온 게 마지막에 왔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처음이고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오늘이 세 번째 출연인데 세 번이에요? 네 세 번째 세 번 다 팀이 달라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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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생소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이번 팀이 마지막 팀입니까? 제발 그러길 바라고 하하 하하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추적 대상 탄 원래 7명인데 오늘 3명이서 왔습니다 탄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먼저 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2021년 10월 극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야생도를 통해서 결성된 7인조 보이그룹 탄 강한 체력과 정신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창선 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창선, 주완, 재준, 성혁, 현혁, 태훈, 지성 7명은 야생 그 자체인 가요계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2022년 3월 10일 데뷔곡 두두두로 힘차게 등장 두두두의 뮤직비디오는 3일 만에 와우 300만비를 돌파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 앞으로의 탄탄대로의 꼭 길만 걷게 될 오늘의 추적 대상은 바로 탄 탄이 무슨 의미예요? 저희 탄은 투올네이션스의 약자로서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투올네이션스? 네 저희의 포부를 담고 국가로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탄탄대로 할 때 그 탄도 있어요? 어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서바이벌 미션 마지막 최종 데뷔 미션 때 저희가 그때 공개된 이름을 저희가 그때 받았어요 이 이름은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의미를 좀 몇 개 좀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치? 어 사실은 회사에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띠띠띠 좀 뭘 하나 집어넣어봐요 아 네 저희가 뭐 이번에 앨범 이름도 1탄 1탄 2탄 3탄 네 뭐 신호탄 쏘아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탄이 좋아요 아 그 그룹명 다른 후보는 없었는지 뭐 질문이 좀 올라오나요? 어 재밌는 게 좀 많았어요 네 저희가 야생돌이라는 프로를 했기 때문에 실미돌 어? 실미돌 아 실미돌 실미돌 하하하하하하 네 그리고 또 뭐 와일드스톤 와일드스톤 박자 제일 잘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나는 내가 팀에서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저는 저는 아 재준 비주얼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저는 그러면 팀에서 팔씨름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아 성혜 팔씨름을 잘한다 성혜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1등 출신이니까요 이야 리더 겸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하 1등이라 나왔다 그렇군요 일단 세 분의 매력을 계속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네 음 탄의 차별화된 강점이 체력과 정신력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뭐 보통 아이돌들이나 남자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체력들은 뭐 다 좋죠 아 네 생각되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남다른 체력이 있어요? 이제 다른 아이돌분들은 야생에서 돌을 던지고 통나무를 옮기고 비를 맞으면서 촬영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좀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체력이지 않을까 네 아 그렇다 정글의 법칙이 만약에 있었으면 한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갔으면은 저희가 뭐 아유 네 강철부대 같은거죠 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거기까지 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자 이제 데뷔한 지 20일이 간 넘었어요 네 예 그러면 뭐 홍보를 해야죠 어떻게든지 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단 신곡 데뷔곡이죠 데뷔곡 네 두두두 홍보하세요 어 저희 타이틀곡 두두두는 팝 R&B의 장르의 곡인데요 어 저랑 그리고 지성 주환이라는 멤버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작사를 하면서 7명의 매력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섹시하게 가자 가사에? 네 가사에 섹시함이 표현됐어요? 어 약간 대놓고 섹시 말고 어 약간 어 섹시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어 그게 어떤 가사에 묻어있어요? 어 그냥 가장 베이직하게 베이직하게 저스트 커밍 커밍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스트 커밍 그냥 오기만 해 그러한데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커밍이라고 춤을 추거든요 그러면은 저스트 커밍 커밍 약간 그때 으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으른의 향기 또 예? 아니 또 홍보를 계속 하시라고요 아 예 저희 래퍼인 지성이 파트가 정말 이 노래에서 엄청난 포인트를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막내예요 지성이라는 래퍼가 지성이라는 지성이가 근데 랩 또 유일한 래퍼여가지고 아 7명 중에 유일한 래퍼 네 유일한 래퍼인데 그 파트를 또 많은 분들이 포인트있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잘 들어보면 더 매력적일 것이네요 네 우리 1등이 생각하기에는 이 곡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저희 두두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체로 슈트를 입습니다 덕시두를 입고요 굉장히 그 곡과 의상과 그런 소품과 이런 모든 게 좀 잘 어우러져서 좀 완벽한 그런 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 후렴구 있잖아요 네 쏙 들어올 후렴구 3시 3번 불러보면 안 돼요? 오케이 5, 6, 7, 8 눈을 가린 듯이 Take it slow, so slow 새로운 세상에 입을 맞추고 묘한 이끌림에 Let you die You just coming, coming, just coming, just coming, just coming, yeah 와 되게 막 박력있게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약간 섹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된 섹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색이네요 절색 절색이네요 절색 절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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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색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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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움 속에 어떤 섹시함이 묻어있는 네 독특한 안무가 있는데 우산을 활용을 했어요 네 우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산을 저희가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멤버들께 약간 페어 안무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산을 쓰는 멤버가 저밖에 없고 제가 갖고 왔어요 오늘 우산? 갖고 왔습니다 챙겨왔습니다 혹시나 오늘 좀 녹음하고 있는지 밖에 좀 비가 오거든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비가 딱 오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뭐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어 그럼요 제가 찍어서 올릴 거니까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창선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찍으시는 우리 방송국 막내 잠깐만 열심히 띄워보시고 이쁘게 찍어주세요 우리 창선이 우산 안무를 좀 보여줄 거예요 5,6,7,8 널 가뒀던 감정을 비운 채 We're gonna change 시작해 We're gonna change 시작해 Yeah 멋있다 또 막 받고 올리고 막 돌리고 막 그럽니다 네 우산을 들게 된 멤버는 누가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파트를 하다 보니까 연결된 파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그 연습하다가 옆에 친구 맞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저 돌리다가 얼굴 맞고 웃잡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산이 잘 부러지더라고요 손잡이가 이걸 막 차고 막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손잡이가 막 늘어나고 아무래도 이제 야생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힘이 넘쳐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힘주절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 오셨는데 매력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개인기라든가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노래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요 아 노래 먼저 듣고 와서 알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네 마음의 준비를 알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 그 엄청난 신곡 데뷔곡 두두두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해 두두두입니다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우 뮤직비디오도 아주 섹시해 보입니다 다들 아 감사합니다 안무도 너무 멋있고 그래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해보기 전에 아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재준이가 저희 팀에서 이제 얼굴이랑 이런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얼굴이 개인기인가요? 얼굴이 개인기기에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뭐 포즈라도 좀 그게 약간 모델 느낌 나게 포즈를 제가 평소에 많이 취하는 게 있는데요 아 평소에 취하는 모델 포즈? 네 평소에 왜 취해요 그거를 평소에 항상 느낌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다가도 취해요 저 자세들을 네 재준아 이러면 아 네 형 아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이건 진짜로 네 그러면 저기 나가서 한번 아 끝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이 커지는 거죠 뭐 약간 그 그렇죠 본인이 보기에 섹시한 포즈를 왜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줘 있는다 몇 개 포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찰칵찰칵 해드릴까요? 네 세 개입니다 세 개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제가 어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힘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합동으로 한번 제가 바벨의 개인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들고 스커트를 진짜? 오케이 해볼게요 스커허 네 이런 건 아무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창선이가 뭘 보여준다고요? 바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벨 역할을 하고 우와 바벨을 지고 우리 창선이를 지고 스커트를 합니다 성혁이 우와 좋아 좋아 스커트를 우와 표정관리 표정관리 우와 노래까지 하면서 이야 하체가 엄청나네요 이야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아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럼 뭐 그런 거 있겠네 이거 뭐 식스 이런 거 아 뭐 다들 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럼 나중에 이제 어 좀 괜찮아지면 상황이 네 이 상황이 괜찮아지면 뭐 또 체육대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희 진짜 궁금해요 저희가 어디 정도까지 가능할지 어느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지 살리기 제일 잘하는 멤버는 혜은이? 저 혜은이가 빠르니까 수고를 좋아해 있어가지고 오 그럼 성혁이는 막 80대회 같은 거 있으면 막 아 제가 또 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샤이니 민호 선배님이랑 네 제가 휘어가지고 네 했었습니다 오 진짜 네 민호가 운동은 잘하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기대됩니다 네 네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 경험이 있어요 창선아와 제주는 믹스나인에 출연했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혁이는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나왔었어요 네 오 철수라는 변명이 있었어요 그때? 네 왜 철수라는 변명이 뭐예요? 원래 성혁입니다 원래 성혁입니다 네 성혁인데 이 프로그램 했었을 때 길거리를 다니면 그냥 어 서성혁이다 성혁이다 보다 어 철수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 왜 네 저는 지금 철수라는 말을 5년째 듣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생겼냐고 철수라는 말이 그 이유가 그 저희 그 얘기해 봐요 빨리 쳐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첫 번째 미션 때 이제 같은 이제 임시적으로 같은 팀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팀원 친구들이 이제 상대방 팀원들은 이제 진도를 나가 있고 나가고 있고 이제 저희 팀원은 저희 팀은 좀 진도가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급한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새벽에 좀 많이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잠을 깨려고 이제 지금 화면에서 틀어주시는 이제 저런 체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짱구 만화 보면 이제 짱구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막 장난기가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철수는 되게 막 그 장난들을 보면서 약간 좀 진지하고 뭔가 약간 아 그 짱구 만화에서 비롯된 거야 네 네 네 네 철수라는 캐릭터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모습이랑 비슷해서 철수라는 별명이 생겼군요 네 이제 그 별명을 지금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워낙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고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한 거죠 지금 이제 나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평균 나이가 우리 탄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약간 높은 편이긴 한데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 스펙트럼이네 일단 저희 막내는 공산형생이고요 열아홉 살이고요 열아홉 살이고 가장 맏형은 이제 스물일곱 살입니다 오 바로 접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뭐 겉모습은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아 네 언제부터 가수 꿈을 꾸은 거예요 우리 재준은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 뭐 한 두 살? 한 여덟 살 때부터 뭐 1학년 때부터? 네 그때 그 무슨 연말 시상식 무대를 보다가 비 선배님이 퍼포먼스 하신 걸 보고 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하네 되게 일찍 그런 생각이 들었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럼 그때부터 막 노래에 관심 나고 춤추고 그랬었어요? 아 그때 춤추시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렇게 추고 싶다 해서 막 엄청 춤하곤 다니고 뭐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걸 밀어줬네 아 근데 이게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막상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좀 생활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은 뭐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그래도 많이 뿌듯해 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잘 되죠 맞습니다 이제 그룹으로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보쯤을 푸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이에요 네 좋아요 자 성혜옥은요? 언제부터 가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부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 연주를 했어요 직접? 아 저는 보컬로 보컬로 네 밴드부 보컬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생겼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 저에게는 뭔가 나는 무대에 서서 내가 노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무대에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았구나 아 그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막 너무 호응을 해주는 그 희열이 원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내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딱 했었습니다 무대 맛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애들한테 별로 이렇게 각인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내성적이었고 학교에서 아 근데 이제 교회 가면은 교회 문학의 밤 같은 거 하고 올라가서 MC 보고 노래하고 뮤지컬 하고 이런데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예대를 입학을 했는데 아 아 그때 서울예대는 야 야 주위에서 그런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겠네 나는 사실 끼가 있었던 거지 아 무대만 올라가면 그렇게 좋고 막 아 다들 그래서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창서는? 저는 사실은 원래 이제 춤을 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춤을 열심히 썼어가지고 왜 오빠구나 네 그래서 춤을 추다가 이제 어트의 기회가 돼서 다른 가수분들 이제 댄서를 좀 하다가 아 댄서를 먼저 시작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만난 거예요 네 어 자 야생들에서 각자 소개한 멘트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까랑은 좀 다르네요 아 네 창서는 독수리가 되고 싶은 아귀돼지 1등 창선이라 그러더니 아 독수리가 되고 싶은 아귀돼지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사실 제가 멋있게 아 저는 이번 야생들을 통해 정말 가장 높게 비상하겠다 음 이런 포부를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웃다가 소리를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아기돼지라 그랬구나 독수리가 되고 싶은 아기돼지라고 아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돼지가 됐어요 아 그래서 아기돼지구나 네 난 어렸을 때 뭐 얘가 아기 때 좀 돼지였었나 싶어 아 코 먹는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아 네 진짜 심해요 아 그렇구나 제주는 섹시해지고 싶은 아가흑곰 다 왜들 아가 돼지흑곰 막 왜 이래 아 이게 그게 저는 되게 멋있는 흑곰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제작진분들께서 아 얘 약간 허당이다 아 아 아흑곰이다 이렇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약간 좀 검은잡잡하고 그래갖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성혁은요 미친 체력의 겉바속촉 저는 이거는 살짝 억울한데요 그 겉바속촉을 제가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건 치킨이잖아요 아 네 아 이제 제가 그 이 소개가 언제 올라간 거냐면 저희 그 개인 PR 영상 그거에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개인기가 하도 없으니까 어 어 이제 푸시업을 보여줬어 네 푸시업을 하는 거를 개인기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미친 체력이 붙은 거 같은데 미친 체력은 그렇고 겉바속촉이 뭐냐고 아 겉바속촉은 약간 그런 거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차갑고 뭔가 뭔가 되게 강할 거 같고 뭔가 까칠할 거 같은데 근데 속은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 그렇다면 네 겉은 겉은 차갑고 그럼 거차 속다 속다네 거차 속다네 못 꺼야지 꺼네 거차 속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메모하겠습니다 거차 속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체력의 거차 속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거차 속다 이거 꼭 써먹겠습니다 별표 근데 아까 재주씨가 날개 잃은 천사라고 했죠 네 그거는 뭐예요? 그냥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소개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순간순간 매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날개 잃은 천사는 이제 그 뭐지 천사지 않나 비주얼이 아 나 천사인데 날개만 없을 뿐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사람인 거죠 사람인데 날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천사 세상에 내려온 천사인데 맞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네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가까운 현실이에요 아이쿠야 아 그래서 인간인 힘 좋은 거차 속다를 만나고 맞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같이 그룹이 되었다 차 속다 탄 탄 T-A-N 자 우리 야생돌이 극한의 미션이 많았다는데 네 맞아요 보컬뿐만 아니라 뭐 춤 뭐 근력 지구력 테스트 아 이야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때 기억나고 한숨둘이 이렇게 막 퍼져나오는데 네 그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본인 스스로 나 이 장면이나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진짜 많아가지고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아마마 짧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폭우를 맞으면서 저희가 막 통나무를 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네요 하면서 요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다 똑같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네 이거 왜 해야 되죠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데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저는 분명히 어릴 때 배웠거든요 비가 오면 강에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저희는 강에 들어가서 심지어 통나무를 옮겼습니다 아 진짜 강철부대네 아 그 순간만큼은 맞습니다 창선은 뭐 기억이 남아요 저는 사실 매 미션마다 워밍업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워밍업이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맞아요 제일 하드했어요 워밍업이 아니라 저희를 반쯤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게 좀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나 체력적으로 정말 가수 되게 힘들어요 아 가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요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네 꼭 성공하고 전세계로 그러니까 탄의 이름대로 네 투 오워네이션처럼 네 전세계에선 다 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녀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쇼다논들이 인별그램 질문을 요청해 주셨어요 본인 질문 본인이 하시고 답도 본인이 해보십시오 네 네 리더 창선씨 멤버들이 제일 통제가 안 될 때는 언제예요? 반면에 제 말 잘 들을 때는 저희 멤버들이 사실 통제가 안 될 때라기보다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못 들을 때? 아침에 차에서 잘 못 들어요 맞아요 말을 다 자느라 제 말을 차에서 잘 못 듣고 반면 제일 잘 들을 때는 이제 얘들아 퇴근하자 하면 그렇게 집을 빨리 싸요 그럼요 그렇게 일처리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럼 다들 똑같지 뭐 우리 방송론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갈 때가 제일 좋아 여기 우리 직장인들 출근할 때 길게 건널목 보면 그게 사다리처럼 보인다잖아요 그 정도예요?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진짜요? 퇴근할 때는 실로폰처럼 보인다잖아요 실땅 이렇게 아 가는 게? 글건 처음 들어봤어요 대군끼리 그렇게 즐겁다는 거야 되게 신선하네요 자 우리 재준 재준씨 창선씨가 잠 깨울 때 야생돌 북소리로 깨우는 걸 봤는데 평소에 잘 못 일어나는 타입인가요? 진짜? 재준이 잘 못 일어나나? 아 저 진짜 잘 못 일어나겠어요 알람이라도 이렇게 옆에 해놓을 거 아니야 아 알람도 못 듣고요 심지어 그 여기 그 왜 방 호수? 이렇게 딱 누르면 방에 띠리리 인터폰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되게 큰데 전 그것도 못 듣고 그냥 자고 그래요 와 그게 안 들리나? 저는 안 듣는 거 아닐까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전 기억이 없었어요 와 근데 진짜 잠기가 잠기가 진짜 안 밝구나 아 최근에 비하인드가 또 하나 있어요 어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전날에 작업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에서 저를 빼고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안 깨웠냐니까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요 네 진짜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전에 그 제가 매니저가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매니저인데 안 일어나요 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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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고인데 매니저가 안 일어나가지고 예 지금 몇 번 택시 타고 온 적 있어요 아 와우 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깨워주세요 네 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보담을 깨요 사랑은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재준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일어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성혁 네 질문 성혁 푸쉬업을 130개나 한다면서요 그럼 3대 몇 쳐요? 제가 정말 뜻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를 한번 공식으로 한번 또 한번 재야 되겠어요 저 써놨어 저 이 질문을 진짜 어딜 가도 맨날 거의 대부분 듣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재봤을 때는 한 380에서 400 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 오 높네요 와 제 몸무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치는거지 중형을 좀 많이 치는거 같긴 해요 많이 치는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혁이가 3대 500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와 저희 팀 멤버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성혁아 너는 더 해야 돼 너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더 크게 만들어버려 약간 이러더라 하체도 되게 좋은거 같은데 레그프레스는 그럼 어디까지 밀어요? 레그프레스는 사실 중량을 몇 개를 막 친다는 느낌이 아니죠 무게를 어디까지 미는지 아 그럼 한 20짜리 뭐 한 그래도 한 같이 운동했을 때 엄청 많이 끼던데 한 하나 둘 셋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위에 또 사람이 앉고 아 맞아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로 한번 향해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분 동안 우리 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오늘? 짧은 시간이 남아 아 제가 정말 이 세 번째 네 번째 팀까지 오면서 컬투쇼에 올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났었거든요 정말 나오고 싶었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어 앞으로 저희 탄 자주 올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완전체로 한번 또 나와서 네 들려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혁도 인사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데뷔한 지 거의 5년 정도가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막 그 예전 팀 활동을 했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솔로 활동을 했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진짜 크리토쇼 되게 나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야 저희 일곱 명 멤버 중에 그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 한 명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진짜 일곱 명 다 너무 매력있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또 완전체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다릴게요 네 네 저희 탄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탄 하면 누구나 다 알 만한 그런 그룹이 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첫 번째 앨범 1탄 활동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다음에 나올 저희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때도 꼭 불러주시면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력적인 우리 세 명의 탄 멤버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콜트쇼의 쇼다운들도 많이 응원할 겁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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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콜트쇼 광고 사부 들을게요 자 오늘의 끝곡은 다니엘 파우터라는 처음 들어보는 가수네요 노래 잘하니까 뭐 방송놈들이 선곡을 해놨겠죠 네 Bad day라는 무슨 나쁜 날인데 제목은 들어서는 좀 별른데 노래 잘하려나 모르겠네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이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네 단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투 올 콜트쇼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네 저는 탄의 리더 창선이고요 네 탄의 중심 성형입니다 탄의 얼굴 재준입니다 예 저희 두드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두드도는 신나는 팝 R&B 장르의 곡이고요 딱 들으시면 이렇게 막 흥이 올라오는 그런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설도 끝났는데 다음에 나올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이도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우리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저희 탄 탄의 매력을 천천히 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탄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뭐야 왜 빨리 하는 거예요 재밌길래 계속했어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